농민들의 반대로 한 차례 연기됐던 낙동강 하구뚝 시범 개방이 이번 달 초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부산시와 한경부는 최근 열린 강서구 지역 농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6일 밤 9시 낙동강 부분 개방을 위해 하구뚝 수문을 열겠다고 농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농민들이 여전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 강서구청장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